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및 재창업자, 멘토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본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. 리본 멘토단은 그동안 제도전 성공 패키지 주간기관별로 각각 운영하던 멘토링을 탈피해 재창업자 전문 멘토단을 처음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재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재창업자, 대중견기업 전현직 임직원, 시장 연계 전문가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습니다.